야 너 생일체 안 가졌지? 어? 나만 안 가졌는 줄 알았어 생일체 김정아 오! 하이! 하이! 오늘은! 오늘은! 졸업사인 찍는 날! 오늘은 뭐? 졸업사인 찍는 날! 아 진짜! 오늘은! 졸업사인 찍는 날! 갈까 말까? 갈아! 내가 이게 3개가 있고 넌 3개가 관중이 될 수 있을 거야 야 장미 미쳤다 장미 뭐예요? 장미 개미쳤다 진짜 5월이네?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지? 니가 돌아야지 장미 로우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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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좋았는데?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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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! 내가 여기야! 그래! 아니지! 아 그러네 이거 찍고 있어? 쟤 엉트러져 야 이거 왼쪽에 하잖아 여기 옮길려고 지금 야 얘가 더 많은데? 야 나도! 나 데이원에 달까 말까? 나 데이원에만 달까? 아따가! 나 데이원에 아니면 세월호 데이원에? 둘 다 달까? 너 세월호 있어? 있어! 나 좀 빌려줘 이거 어따 달지? 이거 밑에 달까? 이게 어디다 달게? 나도 세월호 달까? 나 데이원에 너는 아무튼 나 데이원에 야 인서 깨자 스토리 스토리 어디다 봐 어떻게 해? 나 조인형 너 아니야? 응 응 나 사람 남자 있지 붐메랑이야 응 이거 사고 날까? 으응 으응 어! 나의 배찌 자랑해야 하는데 가져갔어 제 배찌를 자랑해 줄게요 귀차니즘에 전 자랑할 건 없고요 이거 교표고요 나는 자랑할 건 없고요 학창관이고요 성교부고요 저 아닌데 심리고요 나도 데이원에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고요 얘는 플레이예요 그리고 저는 동현의 배찌를 놓고 왔어요 나가 저기 앞에 찍으면 안 돼? 나가면 안 된대 찍고 나가는 게 더 나 마지막인데 몰라 없었던 거 같아요 저긴 유관순 있어 빛 없어 나 있어 카메라 달래 너 찍었어? 어 끝났어 어 고당 내내 수능 사진을 찍어볼까요 소망바위를 빌려보겠어 어 좋아 어 좋아 고마워 고마워 허리 계속 박자 여기 찍어요? 이렇게? 이렇게 찍으라고 만나? 어 어 공연이 많다 네 아하핫흥하핫흥하핫흥하핫흥 아하핫흥하핫흥하핫 야 또 벙소리를 내려가 으흥하핫흥하핫흥하핫흥 문화재 파괴던들! 얘들아 빨리 식자! 짜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유튜브 찍는 저한테 귀여워! 귀여워! 재밌는 줄 몰랐어! 나도 나도 나도! 야 지미야 나 이번 건 불러요! 뭔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저희 굉장히 여려요! 누가 어려요? 뭐 어린데 여려요!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에요! 뭐야! 바뀌니까 더 잘 나오네! 날씨 좋다 오늘! 개인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! 나온다! 너무 귀여워! 너무 귀여워! 너무 귀여워! 다랑이다 다랑이! 저희는 불량이 제일 웃겨! 야 전지민! 너 비누방울 안에서 한 번만 더 돌아봐! 나 너 찍을 때 촬영 커튼 안 눌렀어! 어! 쟤 돌 때... 돌아! 돌아! 날 좋아! 날 좋아! 한다고! 날 좋아! 날 좋아! 한다고! 아니야! 이 앞에서 해주면 바람이 일로 불 때가 되는 거 아니에요! 오! 날씨! 날씨! 오우! 요란해! 택배채가 딱 택배! 택배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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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텁배 stuk!! 택배! 택배채! 택배! 택배! 이 goof- 택배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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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쐐!